안녕하십니까? 뇌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혈액순환 저하는 많은 병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혈액순환 저하가 모든 병의 근원에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되면 우리 손발이 저리고 또 우리 눈밑이 떨리고 이러한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장기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각종 장기의 기능이 저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체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소화효소도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장에는 그 외분비 기능 외에도 내분비 기능이 있어서 여러가지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인슐린 저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인슐린 저항은 체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세포들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세포가 우리 혈액 안에 있는 충분한 인슐린을 쓰지 못할 때 즉 세포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지속이 될 때 체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뇨는 체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것 또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간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간이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소화기능, 해독기능 그리고 2만 5천여가지의 효소를 만드는 기능 또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의 신진대사, 소화 그리고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엄청난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막히게 시작하면 그게 바로 협심증이에요. 우리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막히기 시작하면 만성신장질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처음부터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듯 혈액순환이 잘 안됨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기억력이 맨 처음에 떨어지고요. 또 다른 것들은 우리의 파킨슨시병, 우리의 시상이랑 흙질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될 때부터 오는 병입니다. 또한 내전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와 축듀협으로 가는 혈액 흐름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요즘에는 치매 또한 혈관이 막히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서 인슐린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치매가 인슐린 저항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혈관 막힘이 이렇게 우리 몸에 수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이것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며 또 이것이 막혔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뚫어주는 일은 모든 질병 회복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혈관 막힘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큰 동맥이나 소동맥에 쌓이는 플라크예요. 이 플라크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플라크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혈관에 낀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삶아 먹었을 때 우리 몸에는 플라크가 낍니다. 평생 채식을 하셨는데도 당뇨에 걸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우리 몸에서는 방귀를 내보냅니다. 이 방귀를 내보낼 때 가스가 나오는데 가스가 같이 나올 때 강한 염기성 독이 나옵니다. 바로 활성산소가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혈액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활성산소는 우리의 적혈구를 죽이고 우리의 적혈구가 끈적끈적해질 때 미세혈전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 미세혈전들이 우리의 모세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막힘을 뚫어주고 또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식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식생활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없애야 되고 생채식을 더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화 기능을 다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하면 안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드셔야 되는데 아침과 점심 사이에는 적어도 4시간에서 소화가 정 안 되시는 분은 5시간까지 시간에 텀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들을 드시면 안 됩니다. 즉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것들, 또 가공식품들, 튀긴 음식들, 이런 것들은 우리 소화기에 부담을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생활을 조절을 하고 또 많은 생채슬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의 혈관들은 점점 뚫립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까지 많이 막혀왔던 혈관과 그리고 그 혈관에 막힌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임파선으로 빼내는 기능이 우리 몸에는 있는데 그래서 임파선까지 막히게 됩니다. 이 막혔던 혈관과 임파선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지만 우리의 건강은 회복이 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녹즙과 과일즙입니다. 우리의 녹즙과 과일즙에는 수많은 영양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원소들 그리고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기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들이 잘 어울려져서 우리의 혈관과 임파선을 막고 있는 찌꺼기들, 혈액순환을 저하고 있던 여러 가지 독소와 찌꺼기들을 우리 몸 밖으로 녹여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즙과 과일즙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식생활을 바꾸고 녹즙과 과일즙, 씨앗즙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은 우리의 막혔던 혈관이 뚫려서 우리의 눈떨림, 손발절임, 손발시림 또는 만성질환들 또 뇌에 있는 병변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올바른 방법은 우선은 소화가 잘 되게 먹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면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아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질병의 파악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현재 상태의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개인화된 방법 전에 모든 분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아침에 레몬부터 시작하십시오. 레몬즙을 드시면 그 레몬에는 엄청난 해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양이 있습니다. 아침에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레몬 한 두 개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두 개를 물과 약간 섞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심한 위염이나 위기향이 없으신 분들은 레몬 한 두 개를 짜서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냥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레몬에는 어떠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이 먹으면 이게 내 몸에 오히려 해가 되지 않는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레몬에는 어떠한 부작용도 없고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의학적인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녹즙을 한 잔 드세요. 녹즙을 맨 처음에는 당근즙부터 시작하세요. 당근을 갈아서 당근을 한 잔씩 드십시오. 레몬즙을 드실 때는 우리의 배 안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전 30분 전이나 식후 4시간 후에 레몬즙을 드시면 됩니다. 녹즙은 우리가 식전 1시간 전이나 안 그러면은 식후 3시간 후에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시는 녹즙의 양은 270로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혈관이 왜 막히게 됐고 우리가 깨끗한 혈관과 임파선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독하고 또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